예수 십자가의 문제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 예수 다시 그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성경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죄의 더러워진 예복이 지금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씻기여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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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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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이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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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난 주님의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너진 빛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유지해한다 이제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형제 자네여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셔요 우리 나라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님을 만나보셔요 난 예수님을 만나보셔요 난 예수님을 만나보셔요 난 예수님을 만나보셔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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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예수님을 만나보셔요 난 예수님을 만나보셔요 난 예수님을 만나보셔요 말씀 앞에서 경혜함으로 쉽게 울러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정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새새 영원히 고급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여 원격은 자 쓸말씀에 생명을 거든 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믿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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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예수님은 아멘